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해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9월 고2이고요. 시간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수능까지는 느긋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스파트 딱 올려가지고 겨울방학 때 확실하게 해서 내년 수능을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구각 선택자수 많으니까 이번에 잘 보셔서 지구각은 만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세요. 1년 정도, 1년 좀 넘게 남았네요. 그렇죠? 충분합니다. 1년 정도면 지구각 만점 받고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잘해주세요. 자, 해설 강의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틀린 것만 듣지 마시고요. 아는 것들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 30분이면 딱 끝내도록.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중심별 주변으로 행성. 우리 태양 주변으로 생명 가능지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태양이 전반적으로 봐. 1.0의 이유고 여기 0.04의 이유니까 태양이 훨씬 더 진량이 크고 밝고 표면도도 높고 광도도 큰 이런 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별의 수명은 진량이 작은 별이 길어요. 자, 별의 수명은 이 녀석이 태양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어때? 맞는 보기. 두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생명 가능지대에 있겠지. F보다 D가 높습니다. 당연히 틀린 보기 되겠고요.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당연히 진량이 큰 녀석이요.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 폭 다 커요. 자, 그래서 누가 행성계가 이 녀석이 태양보다 넓다고요? 자, 그럼 D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중심별의 진량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 폭, 수명, 광도, 표면도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외선이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성층권에서 차단해 주잖아요. 5존층이 한 30정도에서 2, 30정도에서 차단해 주게 되는데 2, 30정도에서 자외선 C는 차단이 되는데 A라든지 과시방선 같은 경우는 지표명까지 도달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밀도 분포로 보아. 지금 현재 이렇게 밀도 분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밑에 상당히 밀도 높네요, 그죠? 밀도로 보아.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량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은 밀도가 높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갈 때 밀도가 이 정도 지금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요,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밀도 차이가 얼마, 압력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양이 적잖아요, 이 사이에는. 그러니까 여기 압력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시광선은 대기에 의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쭉 도달하는 동안 물론 흡수돼요. 흡수되고, 어느 정도 흡수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 놓고 보자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C는 오전체에 거의 흡수가 돼버리게 되거든요. 거의 흡수되면서 2, 30km에서 거의 안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디귿 오케이. 맞아요. 니은 디귿. 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백령도의 규암이 나오고 있어요. 두무진 행과의 규암이고요. 사암이 규암으로 변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암석은 사암이 변성이 된 것입니다.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시기는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우리가 변성암 계통이 나오게 되면 규암이라든지 편마암이라든지 뭐 속해암 변성이 되면 뭐 되나? 대리암이 되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건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니은 틀렸습니다. 중생대 아니에요. 파도의 한 침식작용 받았습니다. 자, 지금 바다에 있잖아. 그렇죠? 바다 나오고 절벽 나오고 해안 절벽, 해식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파도의 한 풍화 침식 받은 거예요. 깎여 나갔으니까 이렇게. 원래 규암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기역과 디귿 되겠고요.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망가니즈라는 말이 있고요. 망가니즈 어디 있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없고 태평양 심해 우리가 캘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자, 그리고 영구단. 중국에서 본격적인 광물 탐사에는 중국에서. 자, 그 다음에 석탄, 구리알루미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딱 물어보겠네요. 그렇죠? 망가니즈 단계의 특징, 광물 탐사에 대한 특징, 그리고 석탄. 자, 기역은 재령 과정을 거쳐서 얻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망가니즈는 금속이에요. 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령 과정을 해서 얻기 때문에 오케이, 맞습니다. 이게 석탄 같은 거 재령 과정을 하면 안 돼요. 칼칼칼 타오르고 있죠. 자, 니은은 광물 자원의 개발 과정 중 채광이다. 탐사에 나섰잖아요. 채광은 파는 거예요. 그렇죠? 탐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유용하다라고 하면 그때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탄사. 탐사. 파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탐광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채광하는 거 아니에요. 채광은 가장 마지막에 채광하는 거지. 아, 가장 마지막은 아니구나. 있으면 이제 채광하는 건데. 탐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생명되는 광물 자구나. 아니죠. 유기물이 퇴적이 되고 탄화되는 과정에서 석탄이 만들어진 거지. 내가 뭐 화학, 그 뭐 저기 이런 용서는 아니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마그마가 냉각되는 그런 화성 광상에서는 석탄이 있었다면 다 없어져 버려야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 정답. 그럼 답 1번인가요? 1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